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바 학습자들이 객체지향에서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이겁니다. 객체지향 없이도 우리는 자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객체지향이 막막하고 어렵다면 너무 급하게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객체지향이 없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드가 충분히 복잡해지면 객체지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는 공부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익숙해진 다음에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우선 상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parent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저 클래스는 method1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 클래스를 직접 수정할 수 없거나 저 클래스를 수정하고 싶지 않거나 하는 상황에서 메소드2를 추가하고 싶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 클래스 코드 전체를 카피해서 클런드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는 parent랑 똑같은 거고 메소드2를 추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parent가 갖고 있는 메소드 1의 개선 또는 버그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 얘를 카피한 모든 코드를 하나하나 다 수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아주 환상적인 기능이 상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일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는 parent를 익스텐즈 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냐면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일드라는 클래스에는 메소드 1이 실제로는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parent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1을 차일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죠? parent의 메소드 1을 수정하면 걔를 상속받는 모든 자식들의 메소드 1이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컨센트가 있습니다. 저 컨센트로는 전기가 들어올 건데 그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관심 없죠. 우리의 관심은 저렇게 생긴 구멍으로는 220V 전기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규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상관없어요. 걔가 어떤 값을 뱉어주는지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코드를 한번 보시죠. 저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는데요. 여기에 메소드1, 메소드2라고 하는 두 개의 멤버를 만들었고 특이하게도 내용이 없어요. 원래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의 이름, 파라미터, 리턴 값의 형식은 적지만 그 실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쓰냐면 여기 컨크리트1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뒤에 임플리먼트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컨크리트1이라는 클래스는 컨트랙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적혀있는 메소드들의 형식을 구현했다. 또는 구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컨크리트1은 컴파일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규칙을 어겼거든요. 어떤 규칙? 컨트랙트에 적혀있는 메소드들을 정의해야 된다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임플리먼트를 컨트랙트를 적어놓게 되면 그 컨트랙트에 적혀있는 형태의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책임을 컨크리트1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컨크리트2도 컨트랙트를 임플리먼트하고 있다면 반드시 메소드1과 메소드2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크리트1과 컨크리트2는 서로 다른 클래스이지만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저 클래스들은 반드시 컨트랙트에 약속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멤버들을 구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종의 사회적, 또 우리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의 이종의 계약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패키지라고 하는 건데요. 패키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같은 푸라는 또 다른 클래스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하나의 컴퓨터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같은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컴퓨터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서로 다른 패키지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 패키지는 com-company1 이 패키지는 com-company2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름의 패키지에 담는 걸 통해서 우리는 com-company1-poo com-company2-poo를 통해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패키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는 클래스가 많아지면 많아진 클래스를 정리정돈하는 디렉토리로써 사용되는 것이 바로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패키지보다 더 큰 정리정돈의 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바 안에서는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한 패러다임인 객체지향의 세계에 들어서신 것을 진심으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객체지향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중요한 장면은 없을 겁니다. 갈 길은 갈 길이고 이 귀한 지식을 어떻게 나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